아시아 전통문화와 예술성이 춤을 통해 펼쳐집니다 2015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 아시아 7개국을 대표하는 무용문화재와 왕실 및 국가무용단이 재현하는 특별하고 화려한 전통춤의 세계 문화강좌, 국제학술포럼 등을 비롯해 영호남 5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격조 높은 공연을 통해 아시아 춤 문화 유산의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합과 소통의 춤 축제 2015 춤으로 만나는 아시아